파스티세와 뉴턴을 활용한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형태가 변하고 뉴턴으로 짜자자잔 터지는 이 모습까지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도트가 재배열되는 것은 파스티세이구요. 배열된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팡 터지게 하는 것은 뉴턴에서 마이너스 극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미리 배치되어 있는 예제를 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컴프에는 도트들을 나란히 배열했습니다. 레이어가 480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졌구요. 요거는 하나를 만든 다음에 복사를 쭉 해주시면 되구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도트를 만들 때는 내 중심, 내 중심에 만들어져야 나중에 포지션이나 로테이션이나 스케일이 조정될 때 모습이 나를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오류 없이 잘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글자를 하나 써볼게요. 자 글자를 하나 써서 배열을 하고요. 글자의 색상은 어떤 색상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의 영역만 인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글자를 그냥 글자레이어면 안됩니다. 얘는 컴포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자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브릭 컴포즈, 오케이. 컴포즈 만든 걸 열었구요. 얘를 조금 뒤로 밀을게요. 한 10프레임 정도에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 12프레임? 뭐 괜찮습니다. 자 컴프를 되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스티셋 플러그인을 적용해 볼게요. 이펙트, 모션 부틱, 파스티셋. 20프레임까지는 현재 레이어를 마커를 하나 지정해서 어떤 모습으로 트랜스폰을 할 거냐면요. 포지션과 스케일의 키를 만들겠습니다. 프롬 유즈 프리베스 밸류, 즉 자신이 구성되어 있는 그 값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얘기에요. 유즈 프리베스 밸류.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한 50프레임쯤 갔을 때 50프레임? 여기에다가 현재 레이어에 마커 하나 찍구요. 넘버 패드에 아스테리스크, 별을 눌러주면 마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로 될 거냐면 올가니, 그리고 무엇으로? 스케일은 프롬 네이버후드. 요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 두 녀석의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하는데 자 적당한 시간대로 100프레임에서 워크에어리어를 종료할게요. 키보드에서 N 눌러주면 됩니다. N 자 그 다음에요. 현재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주고자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 거냐면 From Layer Marker, 레이어의 마커를 만들었으니까요. 레이어 마커 선택하고요. Create 라고 해주면 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현재 위에 레이어 눈을 꺼주면 밑에 배치들이 됐죠. 자 프리베스 기억하고 있다가 컬러로 변했네요. 그런데 이 모습도 나쁘진 않지만 그냥 쓱 변하니까 좀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랜덤하게 배치해 볼까요? 옵션에 레이어 오더를 랜덤하게 자 이때 새로 계산될 거는 이전 키가 버려져야 되겠습니다. Remove Exciting Key 크리에이 크리에이트 할게요. 자 계산 중이구요. 계산 중이구요. 계산이 좀 오래 걸리네요. 아 죄송합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구요. 자 이번엔 그래도 너무 그냥 이렇게 쑥 버려니까 좀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스페셜 인터폴레이션을 안쪽에서부터 얘를 반 돌려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크리에이트를 다시 합니다. 갑자기 목에 사리가 걸렸네요. 개수가 실비 개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자 개선이 됐습니다.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거 이렇게 바깥쪽 안쪽에서 슉 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자 이번에는요. 옵셋 시간을 좀 미뤄보도록 할게요. 한 20프레임을 옵셋 시킬 건데 뭐랄 거냐면 디스톤스 프롬 이미지 센터 이미지 센터로부터 거리값을 떨어뜨리겠다. 자 크리에이트를 해주면 여러분은 작업하면서 다른 옵셋 값을 주거나 옵셋의 시간 차이를 좀 다르게 하거나 그런 걸 해주면 다른 느낌을 구해줄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부터 짜잔 해서 컬러가 완성이 됐네요. 마음에 듭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뉴턴으로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성된 컴프 1을 컨트롤 D 해서 하나를 복사하겠습니다. 컴프 1을 열어서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위에 컨트롤 하는 건 버리고요. 내가 지금 원하는 모양이 지금 요 모양 즉 변화가 없는 키프레임 마지막 그 끝부분에 가서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자 스케일과 P 눌러서 포지션을 다 열언 다음에요. 포지션도 스토버치 키를 끄고 스케일도 스토버치를 끄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현재 보이는 요 모습으로 키프레임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드레이션 워크에어료는 좀 넉넉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뉴턴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아 뉴턴은 오류가 많아서 자주 꺼질 수 있으니까요. 더운다 레이어가 많아서 이럴 때는 저장을 하나 하시고 다시 뉴턴을 실행해 볼게요. 컴포지션 뉴턴 2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뉴턴은 중력이니까 플레이를 해보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자 중력을 0을 주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얘네들은 마이너스 극을 하려고 해요. 어드밴스드 탭에 가서 어 매그니즘 타입을 어 리플전이라고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모두 선택을 하고 어드밴스드 매그니즘 타입 플레이 해 볼게요. 우왕 너무 빠르네요. 그러면 옵션값을 조금 수정해 볼까요? 자 이가 강도입니다. 매그넷 인덴스티를 한 2로 줄여 보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그래도 좀 빠르죠. 조금 더 줄여 볼까요? 0.5 플레이 해보면 아 이런 모습이네요.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0.1 아 그리고 주변의 영향권도 한 50으로 좀 줄여 볼까요? 매그넷 디스턴스입니다. 어 이런 형태인데 짠 하는 느낌이 없어요. 조금 아쉽네요. 그럼 다시 50으로 줄였으니까 얘는 0.5로 강도는 올렸어요. 아 이런 모습이에요. 나쁘지 않네요. 다시 한번 플레이 근데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조금 튀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첫째 가서 전체 선택을 잡고 여기입니다. 제너럴에 갔을 때 바운스를 좀 올려 볼까요? 1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막 서로 튕기죠? 어 좋은데 속도가 조금 늦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버 여기에 가서 여기가 타임이에요. 타임 타임을 1이 아니라 숫자가 작아지면 느리게 되고요. 빠르게 되고 숫자가 커지면 느려집니다. 2로 올렸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어 조금 느리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인데 아 전체 선택한 걸 바운스를 조금만 더 올려 보고요. 리니어 댐핑 값도 조금만 줘볼까요? 0.2 댐핑이라고 하는 건 조금 유지가 돼 있다 라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오 막 서로 부딪히면서 맘에 드네요. 150프레임 정도를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엔드타임에 150 그리고 렌더 그러면 뉴 컴포지션이 새로 생성이 되면서 150프레임까지를 렌더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480개를 모션을 주는 거죠. 포지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만들 수 있으니까 뉴턴을 응용하는 형태도 만들어보시면 좀 새로운 그런 재미난 모션 그래픽이 완성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키프레임이 엄청 많았네요. 지금 480개 중에서 얘네들을 막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프레임만 100프레임만 할 걸 그랬나보네요.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렌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파스티쉐 컴프와 방금 뉴턴 컴프를 둘이 한번 새로운 컴프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완성! 자, 새로운 컴프였습니다. 컴프 3 더블클릭해서 한번 열어보면요. 얘네들은 이렇게 막 모션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자, 플레이해 보면 요렇게 뉴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된 거 150프레임 까지로 워크 에어리어를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워크 에어리어입니다. 이 상태에서 워크 에어리어 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림 컴프트 워크 에어리어 하게 되면 컴프가 나눠집니다. 자, 요렇게 좋아요. 자, 우리 아까 처음 만들었던 컴프 1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림 컴프트 워크 에어리어 워크 에어리어에 딱 피트 되는 거죠. 자, 이제 새로운 컴프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자, 요거입니다. 컴프 1과 컴프 3을 소스로 하는 새 컴포지션입니다. 두 개를 순차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뉴 컴프 아이콘으로 가져오면 싱글 컴포지션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시콘스 레이어를 형성하겠다 라고 해주면 오케이 자, 이렇게 컴프 1이 첫 번째 그게 끝나자마자 컴프 3이 플레이 해 볼게요. 자, 파스테셱 그리고 뉴턴 요런 모습을 완성해 봤습니다.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면 더 재미난 모션 그래픽이 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working